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터입니다 진공간프는 출력진공간을 교체할 때 가능한 특성이 비슷한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출력진공간으로 많이 사용하는 5극관 및 4극 빔관의 정상여부와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여 페어매치가 가능한 진공간을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진공간 테스트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8핀 진공간 소켓을 가운데 두고 텐탄 포텐셔 미터와 디지털 전압계로 그리드 전압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인딩 포스트로 플레이터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멀티미터를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드 전압은 0V에서 마이너스 66V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출력 전류 150mA 규격의 전원 트랜스를 사용하여 고출력 진공간도 적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드 전압을 최대로 조정한 상태에서 테스트할 진공간을 장착하여야 플레이터 전류 스파이크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케인 MT35Mk2 앰프에 사용중인 EL34 진공간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ON 하고 진공간 히터가 충분히 가열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포텐시어미터를 조정하여 플레이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전압을 확인합니다 그리드 전압 마이너스 55.5V에서 0.1mA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전압을 조정하여 플레이터 전류의 변화 및 최대값을 확인합니다 측정 결과 일반적인 EL34 진공간 특성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제작한 진공간 테스트이다 보니 제대로 된 케이스도 없어서 보기에는 부실해 보이지만 간단히 출력진공간의 고장여부 및 페어 매칭 선별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며 추가적인 기능 보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